아니 두 분이 듀오를 결성을 하셨는데 제2의 다이나믹 듀오라고 불린대요 어떻게 또 듀오 앨범을 준비하게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거는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쇼미를 나오고 그 전해부터 약간 계획이었어요 쇼미나온 후에 우리 둘이 앨범을 내면은 뭐 우리가 맨 올라가서 위에서 1,2위 막 되고 해가지고 누가 됐든 그 다음 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내자 이 계획은 있었어요 결과랑 상관없이 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거군요 왜냐면 나가면은 저희가 이제 이슈를 최대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더 좋은 목표를 했어 네 1,2위가 되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그냥 계획적으로 했던 게 그냥 갈 걸음 그렇군요 아무래도 듀오니까 당연히 두 분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도 친하셨지만 뭔가 제가 듀오 결성 후에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이 알게 된 부분들도 있어요? 뭐 이런 면이 있었어? 막 이런 것도 있나요? 음 그 이제 스케줄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그 극한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있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럼요 막 인내심 아 그것을 참아내는 능력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한 번은 다진 적이 있죠 한 번은 다진 적이 있죠 아 있어요? 네 몸이 너무 힘들어서? 어 저는 신나게 뛰는데 네 아직 더 신나야 된다고 한 열 시간 찍었는데 신나는 거를 그러니까 아니 왜 이걸 또 또 난 이게 신나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신나지? 해서 막 머리 막 헤드베이 아오오오오 진짜요? 네 좀 그럴 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원래도 잘 인내심이 뛰어난 거 알았지만 겪고 보니까 더 뛰어나다라는 걸 느끼신 거예요? 네 그러니까 플라가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가지 플라에 대해서 되게 놀랐던 거는 인생에서 숙제를 안 내본 적이 없대요 숙제 제출을 학교 생활을 했대 엄청 성실맨 그쵸 네 전 하면 된다 약간 내면 되는 거죠 성적 중요하지는 않고 일단 난 했으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 내는 게 제일 힘들어 그냥 막 써도 된 거니까 일단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썰로만 듣다가 이 이야기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해가면서 이 친구의 어떤 책임감 막 그런 인내심 그런 것들에 가끔 가끔 놀라요 아 그렇구나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그쪽으로 보면은 루키 형은 이제 되게 계획적인데 음악 쪽에서는 계획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만들어 놓고 창작을 이용하는 데서 좀 더 즉흥적인 스타일이시고 음악을 만들 때는 이렇게 좀 즉흥이어야 하고 그때 그 필이 안 오면 안 하고 좀 더 약간 그런 아티스트 감성이 더 있어요 예술가적인 느낌이 훨씬 더 있으시군요 아 근데 진짜 왜 찰떡궁합인지 알겠다 두 분의 장점이 엄청 잘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가나봐요 그래서 네 맞아요 단점도 보완이 되는 거 네네네 그런가봐요 성향이 달라서 오히려 더 잘 맞는 케이스인가봐요 네 오 그렇군요 네